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러스 안녕하세요 토익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기출용 특강 완전 열심히 공부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깜빡하게 되니까 자료집 꼭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강의로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기출용 특강 또 학습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도 유형 5를 다루시게 되는데 유형 5가 흔히 학생분들이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유형 중에 하나이죠 자 같이 힘차게 학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용 특강에서는 실존 도전하는 시간을 항상 가지시게 되는데 그치만 우리 기본적으로 디렉션 페이지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question 11 토익스피킹 마지막 문제에 해당하고 자 그리고 유형의 이름이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서 unopinion 이라고 언이 붙어 있어가지고 의견을 하나만 말해야 될지 여러 개를 말해야 될지 이거 은근히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런 걸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의견을 말하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디렉션 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give your thoughts on a certain topic 어떤 토픽에 대한 의견을 주시게 되다 It is to your advantage to speak as much as possible in the time provided 주어진 시간 안에 의견을 최대한 많이 말하세요 그렇다고 랩을 하실 정도는 아니세요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and 60 seconds to speak 자 45초 준비 그리고 60초 동안 말씀하시게 되는데 필기가 가능한 토익스피킹 시험이죠 필기 도구랑 메모지가 시험장에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필기를 안 하시는 분보다 필기를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토스 공부를 하다 보면 필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데 학습을 하시다 보면 그것이 결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유형 1에서 유형 4까지는 필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고 이 유형 5 같은 경우는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채점 기준은 사실 유형 3랑 항상 똑같은데 I am 3에서 I h는 질문에 답을 많이 못 하시더라도 내가 영어로 반응하고 있다 의견을 나름대로 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되고 al은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말을 많이 할수록 유리하신데 그렇다고 해서 문법이 완전히 맞거나 그렇죠 문법이 완전히 맞거나 또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의견을 많이 말하시는 데서 al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 am과 h는 많이 희망하시는 성적은 아닌데 여기는 좀 더 완벽해야지 나오는 성적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 우리 많은 유저분들은 ih 아니면 al을 목표로 하시는데 ih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말을 많이는 못한다 최선을 다한다 자 al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문법적 틀림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실존 도전을 통해서 우리 그럼 특히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그야말로 마구 도전 한번 해볼까요 자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자고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give your thoughts on a certain topic It is to your advantage to speak as much as possible in the time provided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and 60 seconds to speak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dress well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Begin preparing now Beep Begin speaking now Beep You Beep 자 질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 영어고 자시고 간에 할 말이 많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영어 때문에 고민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다 토이스피킹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영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할 말 없음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디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이디어 짜지? 그렇죠. 평상시 아이디어를 연습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이스피킹 시험을 떠나 평상시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고민할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봤고요. 직장 생활 관련된 유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를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옷을 잘 입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o dress well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successful social life를 위해서 왜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가? 지금 보시면은 선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동의하니 반대하니 이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선택 없이 대답을 하셔야 되는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장단점을 물어보는 것처럼 무조건 이 방향을 말해라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항상 어느 방향이든 대답을 할 수 있게 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45초 동안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옷에 신경을 써야 된다. 왜 그렇다?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시게 되겠죠. 자 그럼 선택이 없었으니까 I think so 방향이고 첫 번째 이유는 improve my professional image. 나의 전문적인 이미지가 상승되기 때문에 두 번째 I tend to be more confident when I dress up. 저는 옷을 차려입었을 때 좀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날따라 내 마음에 드는 옷도 편하고 약간 멋져. 그럼 조금 더 자신감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시로 a few days ago I visited a hospital and I saw two nurses not in their uniform. 저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적절한 의복을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캐주얼 옷을 입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 세팅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분들이 적절한 옷을 입지 않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한 상황적 예시를 본론과 연결해서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는 서론을 말하시면서 막 발음 연습을 하고 서론을 연습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필기를 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핵심 내용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 자 AL 잘 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답안은 물론 first, second, for example이 있는 답이 가장 좋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와 나 세컨 아이디어 도저히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못하는 거죠. 그럼 예시를 좀 더 길게 가는 방향을 선택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답안을 보실 텐데 선생님은 만점 답안 기준으로 만점은 AH200이죠. 만점 답안 기준으로 저는 워드 기준 100자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100자보다 훨씬 많다. 그럼 사실은 1분 동안 보고 읽기에도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말이 아주 빠르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정상적인 보편적인 속도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분 답안에서 아주 만점자 기준으로 100자 정도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 200점 만점에 100자니까 목표가 만약에 AL 160이다.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학습은 완벽한 답안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선택이 없었으니까 예스 방향 답안 보도록 할게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옷을 나이스하게 잘 입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를 위해서 정장을 잘 차려 입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의복으로 인하여 그 옷 때문에 혹은 그렇게 잘 갖춰 입는 자세로 인하여 그렇죠. 더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저는 잘 차려 입었을 때 더 자신감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confidently하게 말할 수 있다.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고 이래서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그럼 당연히 성공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 말을 할 때는 주로 본문을 그대로 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반대로 그렇지 않았던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For example, a few days ago 며칠 전에요 I visited a hospital에 갔습니다. And I saw two nurses not in their uniform 을 안 입은 유니폼을 입지 않으신 간호사 두 분이 계셨습니다. One of them had a stain on her T-shirt 티셔츠에 이렇게 얼룩이 있었습니다. And I couldn't help but question the hospital's cleanliness 저는 그 얼룩이 있는, 깨끗하지 못한 의보 유니폼도 아닌데 캐주얼인데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보고서 이 병원의 위생 상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I couldn't help but question 무엇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입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very important to dress well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therefore를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봤는데요. 언제나 고득점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두 가지씩 답안 First, 직업 이미지 향상 Second, 자신감이 상승된다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양이 여기서 더 줄어드시던 또 줄어드다 문법이 좀 틀리건 되게 중요한 가치는 멋진 원어민의 발음이라든지 어려운 문장 구조가 아니라 쉬운 영어더라도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토이스피킹의 기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선생님은 무조건 반대 답안도 같이 학습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노 방향 답안을 보실 텐데 지금 방금 문제도 선택이 없었던 것처럼 또 선택 없이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노입니다. 아니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상 옷을 잘 입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는 방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There is absolutely no reason to dress well. as well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옷을 잘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Firstly, 첫 번째 My competence and inner beauty matter much more than dressing up well. 자, 저의 업무 능력과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옷을 잘 입는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Although, more people would like me if I appeared fashionable. 제가 되게 패셔나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하겠지만 I cannot be what I want to be with a good fashion sense. I cannot be what I want to be. 옷을 잘 입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포지션, 내가 원하는 직급,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세컨디, 두 번째 Most jobs have nothing to do with dressing well. 옷을 잘 입는 거랑 대부분 직업들은 have nothing to do. 그러면 아무런 연관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직업들은 옷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이 본문과 연결된 둘 중에 하나랑 연결된 기양이면 부정적인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I went to my yoga class a couple days ago. 며칠 전 yoga class에 갔습니다. The teacher had such a beautiful yoga wear, So I got a good first impression on her. 아주 멋진 yoga wear를 입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서 인상이 되게 좋았습니다. However, 그러나 her class was unprofessional. 수업이 전문적이지 못했어요. A perfect outfit had zero correlation with her competence. Zero correlation,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연관성이 제로다. 연관성이 아예 없었다. 멋진 의상이랑 능력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that's all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점 답안 기준으로는 100자 정도, 워드 기준 100자인데 그 외의 성적은 조금 더 양이 좀 줄어들겠죠? 두 관식 답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자신의 업무 능력과 내면이 중요하다. 두 번째, 대부분 직업은 옷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옷을 잘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양쪽 답안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둘 다 설득적인데 토스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양방향 다 말이 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한쪽으로만 선택 없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테고리 정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다른 학생의 답안을 들으면서 이 학생의 답안은 몇 점일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한번 볼 텐데요. 이 학생 답안이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했는지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LC를 들어보실 텐데 딱 보자마자 그냥 양이 아주 많잖아요. 그죠? 이 정도 양이면은 와, 줄어들어도 될 정도인데 그냥 양만으로도 당연히 AL이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L의 답안의 특징이 다소 문제가 좀 있고 반복이 좀 있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질문에 대한 대답이어야 되겠지만은 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AL이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내용을 또 하나하나 정리해보기 전에 일단 들어보실게요. 자, 갑니다. I think it is really important to dress well for a successful social life. I will give you some reasons.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good attire makes good first impression. People will have positive amnes about me and it is really beneficial for my career in the future. Second of all, it is really helpful for me to have high selfie sim. High selfie sim usually make us concentrate on ourselves because we don't have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It is a really great poi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diverse people. For example, two years ago, I was an intern in Samsung and there was a senior who wore a perfect set-up suit all the time. If we had a kind of problem, we found him because he looked professionally. So he promoted faster than any others.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을 한번 보셨는데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간에 반복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설명을 너무 많이 하거나 필요 없는 말까지 하게 되거나 이런 부분은 정말 45초 준비 후에 60초 동안 말하는 상황에선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무리 간결하게 연습하고 필기를 했고 하더라도 열심히 막 말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혀 감정 포인트가 아니세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보겠어요. 자잘자잘한 문법 실수들이 있더라도 AL 나오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명확하게 말했다는 점. 그리고 예시에 살짝 어어 하는 좀 약간 의문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는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럼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체크를 한국어로 해보자면 우리 학생이 했던 말은 자, 사회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하다. 이 내용이었죠. 첫 번째, 좋은 옷이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첫인상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짐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삼성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2년 전에 항상 완벽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들 그를 찾았고 그가 빠르게 해결해줘서 빠르게 승진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행동이 프로페셔널했던 것이지 옷을 잘 입었기 때문에 정장을 완벽하게 입었기 때문에 그를 찾았다. 이게 약간 개연성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잘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우리 당연히 이제 영어 수업이니까 답안이 조금 이렇게 반복적인 말이라든지 틀린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영어적인 문장을 조금 정의를 해보겠지만 우리 학생의 답안 자체가 너무 완벽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Good attire makes good first impression. 이것도 좋았어요. 자, 좋은 복장은 좋은 인상을 만든다. 네, 아주 두 가지씩 좋았습니다. People will have a positive image about me and it is really beneficial for my career. In the future는 제외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조금 upgrade 해보자면 The first reason is that proper attire helps you give the best first impression in a social life. 자, 옷을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입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적절하게 입는 것 그래서 proper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per attire helps you. 너로 하여금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인상을 주게 한다. In particular, 특히 It would be very beneficial to wear former attire at work place. 일터에서 정장을 입는 것은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본문에서 양이 조금 많았는데 It is really helpful for me to have high self-esteem. 그것은 나로 하여금 높은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맞는 말이고요. So, high self-esteem usually make us concentrate. 자존감이 높으면 집중하게 돼요. 왜죠? On ourselves. 이유는? Because we don't have to compare myself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집중하게 되다.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게 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니까 주눅들지 않게 되니까 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It is really great point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diverse people.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데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글쎄, 내용의 전개를 봤을 땐 이 마지막 문장이 없었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두 번째 Dressing well gives you a sense of self-confidence. 옷을 잘 입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합니다. You'll then feel empowered and this can make you look more approachable. 더 여유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다가가기 쉽겠죠. And it'll help you network with other people.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network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결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나에게도 잘 다가온다. 이런 방향의 정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는 정리일 뿐이고 정말 45초 준비한 다음에 1분 동안 말할 때는 당연히 정리가 안 돼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삼성에서 인턴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약간의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인턴을 2년 전에 할 때 항상 완벽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에게 갔다. 왜냐하면 완벽한 복장을 입어서 전문적으로 보여서 그가 우리를 해결해줬고 그래서 승진을 했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언어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이제 옷을 잘 입어가지고 완벽한 정장을 입어서 그에게 갔다. 약간 이 부분에서 어, 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른 예시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For example, When I first delivered a presentation at work in front of others.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일터에서 제가 presentation 발표를 했었을 때 I gained great confidence. 저는 자신감을 진짜 얻었어요. Because I wore a perfect suit not to mention I practiced my presentations over and over again at home. 제가 presentation을 over and over again 집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As a result, 그것에 대한 결과로 I was praised by everyone 저는 모두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I was praised 칭찬받았어요. And I decided to only wear that specific suit whenever I have a presentation 그래서 발표가 있을 때마다 that specific suit 딱 그 정장을 항상 입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옷을 정장을 잘 갖춰 입음으로써 플러스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presentation에서 더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조금 더 직설적인 예시를 만들어봤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학생의 답안은 AM180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결과물만 보고 말을 하자면 본론 두 개 아이디어가 다 좋았는데 문장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예시에 좀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본문 두 개 내용을 조금 줄이고 예시에서 시간이 좀 있었다면 완성된 스토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피드백을 드릴 수는 있는데 정말 시험에서 여러분 닥치자마자 말을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이스피킹 시험은 쉽게 많이 말한다 질문에 대하여 많이 말한다 이 부분만 조금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정신없는 토스 시험 그렇지만 철저하게 준부하고 가시면 누구나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토픽도 좀 어려운 편인데 시험 문제가 항상 이렇게 어려운 토픽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와 토스 싫어 하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어려운 토픽은 어려운 토픽대로 또 쉬운 건 또 더 즐겁게 학습하실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출 유형 특강 매달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출 유형 특강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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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시면서 영어 실력도 향상해 보세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 기출 유형 특강 기출 유형 특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